음 맞아요 제가 카페인에 되게 잘 들어가지고 제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만 마셔도 좀만이 아니라 한 잘못 마시면 잘못 걸리면은 그날 잠 절대 못 자고 예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갑자기 오늘따라 버거님 텐션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 하는 날은 한 80% 확률로 카페인을 어 먹은 그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오늘은 어 커피 카페인이 아니라 라떼 먹었는데 라떼는 카페인이 아니지 않나요 초코 카페인이야? 초코라떼 초코랑 우유만 있는 거 아닌가 초콜 조금 조금 있대요 조금 그래도 커피보다 많이 안 들어 그건 초코 우유에요 어 맞죠 초코 우유 아니에요 초코라떼는 아니요 감사합니다 샘숙님 고맙습니다 아 그래? 핫초코? 아니 핫초코는 아니고 초코라떼데 진짜 카페인 없어 없다고 하는데 아닌가 아 초코 안에 카페인이 있다 아 초코랫에 있는 카페인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가 좀 많이 잘 받는 거는 어 진짜 막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모카라떼 정도인데 초코라떼는 뭔가 내성이 생겼는지 엄청 잘 받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도 묘하게 텐션이 높게 느껴지는 건 VR챗 이 풀트를 끼면 원래 좀 제가 이상해져요 지금은 또 징버그를 하고 있어서 좀 괜찮은데 그 첫날에 보여줬던 그 원숭이 탈 있죠 애기뱅지 탈 그거 쓰면 더 이상해지거든요 사람 왜 저래 막 갑자기 갑자기 막 댄스를 갈긴다는지 막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풀트를 끼면 텐션이 살짝 오르는 게 있다 아 억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님도 그럴 때 있잖아 님 샤워할 때 루루루루루 어 루루루루루루 야하야하 이러면서 씻잖아요 기분 좋은 날 그죠 그런 것처럼 저도 풀트 끼고 있는데 갑자기 신나가지고 유루루루루루루 막 이러는 거죠 약간 그런 감성 주루루루루루? 아니야 언제 봤어? 허! 원래 샤워할 때 막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아니에요? 되게 점잖게 씻으시구나 그럴 수 있자 되게 과목